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국물이 잘되고 있어요? 전혀 그나마 무의식적으로 대답이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올해 많이 덥지만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11월달 되면 단풍놀이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의신청이 나오고, 이의신청. 여기서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는데 확률은 60%입니다.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70%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할 때 크게 4개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크게 4개. 그럼 처음에 여기서, 잠깐만, 94번부터 할 차례 아니에요? 94번부터 할 차례인데, 오케이. 자, 94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4개만 딱 알면 되거든요. 4개만. 처음에 이야기해 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처음에 보면, 등기신청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5다, x다, x죠.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가면 우리 법에 이의신청인은 4명을 명시를 해 놨어요. 4명. 그 4명 중에 3개는 없다입니다. 없다. 하나는 있다. 있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알아야 될 것은 없다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등기실행이 있고 각하결정이 있거든. 이렇게 됐죠? 그럼 등기실행에 대해서 제3자가 있고 당사자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각하결정에 대해서 제3자가 있고 당사자가 있거든.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당사자는 본인이거든. 본인은 다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제3자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맞죠? 그럼 이때 이해관계인도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답을 풀 때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여기서 등기실행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의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하결정은 등기 자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안 됐으니까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O, X 두 개 지문 중에는 항상 X를 답으로 만듭니다. X를. 그러면 여기서 X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각하결정의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요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가면 요 문제가 나와. 채권자대위신청이라는 게 요 문제가 나와. 그럼 여기서 요 세 개는 없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다? 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가 나오거든.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이거잖아요.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서 이라면 O, X다. X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의신청은이 있고 이의신청서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등기소지. 그럼 이거는 지방법원이거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냐. 소유자. 소유자. 주소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냐.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때 요 글자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요 글자를 만약에 붙인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냐. 소유자의 주소지이냐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라고 해야 돼요. 그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은 O, X다. X. 그럼 요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 있어요.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뭐다? 없다.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뭐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거든. 새로운이 있냐냐 이 말. 그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는 시에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말입니다. 새로운이라면 없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입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시에다?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해두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이 되려봤다고 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두 개는 없다, 없다지. 그럼 이걸 있다, 있다로 고치면 틀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세 개 해결했다, 안 했다? 해제. 세 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등기간에 처음에 이의신청,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이러면 오다 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써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매매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럼 등기할 수 있다니까 각하한다, 각하지 않는다, 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 됐죠? 그럼 95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통과를 시킬게요. 자, 96번으로 갑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여기서 여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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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 있다가 여기 보면 여기 글자를 무슨 자? 채권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가면 시이다, 있다. 그럼 여기는 시이다, 없다, 시이다, 없다. 여기 뭐다? 있다, 있다. 그럼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된다? 없다라고 해야 된다. 근데 제일 밑에 이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법학에서 무슨 자고? 당사자 아니에요.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각하결정. 그럼 이 옆에다가 이게 되어야지. 이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 제기할 수 못. 아, 다시. 등기 실행이든 각하결정이든 당사자는 다 돼야 돼요? 대. 그러니까 오, 오라. 제3자가 여기 항상 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 앞에 글자가 이게 무슨 결정? 각하결정. 그럼 이 글자에 제3자가 나오면 시작, 없다. 당사자가 나오면 시작, 있다. 이러면 딱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 볼게요. 갑, 얼, 병입니다. 이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시다. 저당권 설정자 이 말이죠. 그럼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때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 이전 등기의 갑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이래 되는데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딱 보세요. 우리가 이전자가 나오면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는 거는 채권은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물권은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요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면 우리 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네 명을 규정해 놨는데 오케이? 세 개는 뭐다? 없다. 하나는 뭐다? 있다. 채권자 이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뒷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무슨 자? 채권자 이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 볼게요. 가을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와. 그러면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호칭 정리합시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채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채권자. 이 사람이 무슨 자? 피대위자. 이 사람이 무슨 자? 대위자.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병이 이 등기 대위 신청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지. 신청인은 누구다? 병. 명의인은 누구다?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야 안 줘요? 안 줘. 등기발료 통지를 마다. 해. 하나 더 할게요. 을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병의 이름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위 신청에서는 둘 다 올라가. 한 사람은 명의자로서 올라가고 하나는 신청인으로서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는 쓰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대신 대위 원인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대위 신청이니까 대위 원인은 당연히 써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이 등기 했다는 거 알죠? 그럼 이 등기 이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다. 따로 해도 된다. 모를 때는 이랬어요. 이 등기와 이 등기는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을하고 병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병이 이 등기는 했어. 그런데 이 등기는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러면 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내 이름으로 된 등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뭐다. 그러니까 을이 있잖아요. 3번에서 2번을 을이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병이 이 등기 대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 이제 해로 갔어. 갔는데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를 채무자가 지 마음대로 말소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채권자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그럼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말소시켰느냐. 이 말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점수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지금부터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이의 신청에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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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있다는 몇 개? 한 개.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무선자 채권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좀 전에 이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에는 항상 이게 시험입니다. 각하결정에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없다. 제 말 들어보세요. 각하결정에 당사자, 의무자 권리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지문을 안 띄웁니다. 이거를 띄우지. 이거를 안 띄우는 거예요. 법을 공부할 때.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해결했다 안 했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는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의 말소위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사에서 성낙서가 첨부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 법을 잠깐만 공부를 해 볼게요. 법을 잠깐만 공부를 해 볼게요. 이 논리 이해하면 엄청 공부 잘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의 각하사유 1호 2호 3호부터 11호 있답다.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알죠? 그럼 이거는 관할 위반이고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두 개는 다시 할게요.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 될 거 있답다. 없어요. 근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는 거예요. 해버렸다면 이 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당년 무효예요. 그러면 당년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간에 직군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제기한다? 그럼 이 두 개는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고? 유효이니까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유효이니까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본다면 무슨 성? 그럼 성낙서는 여기 몇 번입니까? 몇 번 몰라도 돼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입니까? 그러니까 9번에 9번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라. 맞아요? 그럼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서류가 들어와야지. 그런데 이해관계인에 서류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도 등기해버리는 거라. 해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항상 서류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서류가 안 들어와도 등기는 이뤄져버리는 거라. 그럼 실체관계만 일치한다면 뭐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서류. 그럼 무슨 서류? 위주된 서류가 들어 봐도 유효다 무효다? 여효.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신사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거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잠깐만 잠깐만. 이 위에 말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고. 이 밑에 거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거방법을 근거로 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 말 이해한다면 한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거든. 그럼 이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할게요. 오늘 등기 신청했거든. 그럼 오늘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 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 정거 갖고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갖고는 안 된다 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거를 갖고는 당연히 이 제기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오늘 했는데 1년 있다가 이 제기하고 일하면 등기관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럼 오늘 어머니한테 제가 옛날에 김일 레슬링이 있답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옛날 70년대 김일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알아요? 몰라요? 그럼 시골에 가면 면회, 면회. 텔레비는 한 대밖에 없어요. 면 소재지에 가면 텔레비는 만화방에 한 대밖에 없어. 그럼 평상시에 가면 만화방에 만화를 봐야 텔레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일 레슬링 하면 돈을 받아, 입장료를. 그 당시에 20원을 받아요. 그러면 레슬링이 하루에요? 2, 3일 해요? 아니지. 2, 3일 해.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김일은 마지막 날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월요일날 하고 그럼 둘째 날은 마지막 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흥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20원 준다, 안 준다? 아, 어머니가 처음에는 20원 줘야 안 줘? 줘. 그럼 다음 날 또 달라면 줘야 안 줘? 안 줘. 그럼 한국어머니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러면 할머니 돈 훔쳐가지고 할머니가 복주머니를 벽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 걸어놨어. 그리고 동전이 있어요. 그걸 살 해가지고 20원을 훔쳐가지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만약에 할머니한테 붙들렸다 이러면 그날 야단맞으면 끝이지. 1년 있다가 또 야단맞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불안해서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등기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느냐는 관할 선법원, 지방법원. 아까 전에 이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날 시험에 여기 한 번 나왔거든. 가든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 명령이 있답다. 이거는 촉탁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맞아요? 네. 그럼 이 가처분 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한다.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한다. 부동산 소재.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시법에 이 용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용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딱 조심해 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답이 바로 나왔네요. 이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지 법안을 제출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일이네.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낸다. 지방법원에다가 보낸다. 시작. 지방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